Q. 쥐자알라 다시 한번 기세해 또 놀리겠구만 쥐자알라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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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고 지는 꽃일까? 나나나 절 푸른 소나무야 나나나 What do you see for light? Let's go! 그들이 날 여기가 내려다 줬어 높이 나라고 하하하 난 갓 guess what they want My success so I'm gonna fly 돌아갈 때 더 멀리 날아 Why why? 얘네 40 crew? No 얘네 저리 crew 놀자!!! 정 정 정 정 정 정 권 권 권 권 왈어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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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으면 좋겠다. 뭔가 있었을 거야? 몰라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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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웨이. 다웨이. 윤웨이. 다웨이. 윤웨이. 윤웨이. 다웨이. 윤웨이. 다웨이. 윤웨이. 다웨이. 후반부가 아쉬워요. 그러게요. 뭔가 빡 터질 것 같았는데. 근데 진짜 잘한다. 오, 좋았다. 발랐는데? 헤이가 발랐어, 분위기로. 확실히 찾은 것 같아요, 페이스를. 우디고가 정말 잘했지만 윤웨이도 되게 잘했어요. 무디가 더 지명적이었던 것 같아요. 윤웨이 씨가. 이스라엘이야? 그 랩하는 게 딱 꽂혔어요. 저는 처음에 딱 목소리 들어갈 때 너무 찰떡 같아서 되게 좋게 들었는데. 마지막에 약간 왕자의 게임 결말처럼. 뭔가 아쉬움을 남겼던 것 같아요. 뭔가 흐지부지였어. 뉴고 차일드가 진짜 여기에 너무 딱 맞는 무대를 선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. 너무 좋았어요. 둘 다 좋았어요. 드디어 뉴고 차일드가 사람들 신나게 하는 게 이런 거구나. 스윙스도 아마 속으로 춤을 췄을걸요. 춤 한 번만 춰주세요. 우승하면 출게요. 우승인 misunderstanding. 우승인 Mnet